자 보면 1 볼게요 세컨 스폰 위닝 인데 이 세컨드 s 가 들어가는 거 봐서는 셀 수 있으니까 뭐 몇 초 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세컨 스폰 위닝은 위닝이 뭐야 위는 이기다 제 그 뭐 승리나 또는 뭐 우승 바로 전 뭐 몇 초 전 이런 의미로 쓰면 되게 될 것 같아요 세컨 스폰 위닝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뭐라 말하면 승리 바로 일보 직장 바로 전을 얘기한다고 쓰였어요 세컨 스폰 위닝 자 고 칼트 라는 웨이스 경주 트랙 이란 가시 트랙 최근 경주 장이에요 경주장에서 어 에라 매니 피포 뭐가 있다 대열 이스텔 아 우리 많이 했던 내용인데 대열 이스 대열 아 일단 대어 이스를 쓸려면 뒤에는 단수 명사가 쓰이죠 자 그럼 여기에는 보다시피 알을 쓰는 이유는 뒤에 복수 명사 여기 나와 있는 누구죠 매니 피플 여러 사람들이죠 복수 명사 중요한 건 대열 이스텔 아 라는 못뭇이 있다 라고 인사하죠 대어가 들어가도 뭐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 그런데 그 뒤에 후 라는 관계되면서 나왔네요 선행사는 그 앞에 있는 매니 피플이 선행사 겠죠 매니 피플 자 그리고 뒤에 문장에 아 라는 동사로 시작한 걸로 봐서 이거는 주옥 없죠 뭐 그렇습니다 주격 관계되면서 주격 관계되면서 굳이 바꾼다면 대수로도 바꿀 수 있죠 자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되면서 이렇게 관계되면서 들어가는 문장 전체가 앞에 있는 선행사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they are cheering 치열한다는 뭐야 응원하다죠 응원하다 여기서는 are cheering 이니까 진행형을 응원하고 있는 중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excited 이란 말은 뭐에서 흥분해서 흥분한 채 그 신이 나서 모르면 되겠네 신이 나서 응원을 하고 있는 중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the cart 그 카트들은 이라고 나와있고 뒤에 또 다시 나와 있으니 앞에 있는 카트들이 뭐가 되겠어요 선행사가 되겠죠 선행사 자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선행사의 카트는 사람이 아니죠 뭡니까 카트는 우리가 물건이죠 이거는 굳이 바꾸면 위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무슨격 관계되면서 그렇죠 주격 관계되면서죠 자 우리 카트들은 여러개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못 써요 복수동사를 썼죠 자 그 카트들이 넣었던 카트들 또 이렇게 해서 자 are making 만들고 있는 중인 카트들이죠 loud engine noises 이거 뭐야 큰 엔진의 소음들 소리들을 만들고 있는 중인 그 카트들은 여기까지 딱 가로를 칩니다 왜 여기 문장의 동사는 뒤에 r라는 동사가 쓰였죠 무엇에 지금 더 카트와 부터 카트부터 뒤에 are waiting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죠 이 문장과 지금 선생님이 별표 친 여기서부터 초록색이 문장이니까 두번째 문장은 they are making loud noise 까지가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 두 문장이 지금 합해진거죠 무엇과 선행사로서 the 카트랑 day가 겹쳐서 얘를 선행사로 만들어 놓고 여기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문장이 위에 있는 문장이 되겠죠 자 카트들인데 어떤 카트들 아까 말한 큰 엔진 소리들을 내는 카트들은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는 중입니다 official 이란 말은 official 뭡니까 심판이 여기서는 심판이라고 쓰여요 심판이 wave wave란 말은 흔들다 뭐를 흔들어요 green flag 초록색 뒷발을 흔듭니다 and the race start 그리고 그 경주가 시작합니다 동사 start 는 주어가 더 race 단순이 깐 start 가 들어간거 자 이게 본문 1이 내용인가요 그리고 계속 갈게요 아 끝났군요 max 는 주인공 이름인가요 max 는 push his foot down 자 사실 여기서는 push down 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눌러내리다 밑으로 누르답니다 자 그게 push down이 눌러내리다 자 중요한건 max 는 3인치 단수 he죠 그러기 때문에 동사에는 push is 복수 단수 동사가 쓰였죠 주어가 max 그의 발을 자 하드란 말은 뭘까 아주 이렇게 하드에서 쓴 3개 3개 눌러 내렸습니다 어디 위에다가 on the gas pedal 가스 페달이라는건 우리로 말하면 뭐랄까 가속 페달을 말합니다 가스 페달은 지금 이 단어가 여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가스 페달이라는 것은 가속 페달 속도를 내는 그 페달 있죠 그 페달 위에 3개의 그의 발을 눌렀습니다 가속 페달 행껏 눌렀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as he completes his sixth lap on the track 자 이때에 쓰이는 as는요 뭐 뭐 할 때입니다 우리 as의 뜻이 여러가지가 있죠 어째서 하면 여기서 할 때입니다 뭐 할 때 주인공인 그가 he 또한 그가 3인치 단수니까 동사도 뒤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complete complete란 말은 끝마치다야 s가 들어갔죠 그의 sixth란 말은 뭐에 줄임말입니까 여섯번째죠 여섯번째 lap은 바퀴 바퀴라면 안되고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한바퀴 두바퀴 할 때 글쎄요 여섯번째 바퀴 바퀴라면 안되는데 여섯번째 도는 겁니다 그 트랙에서 여섯번째 도는 것을 끝마쳤을 때 그는 그의 가속 페달의 발을 더 3개 밟았다 이렇게 해서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다 외우고 계시죠 straight away란 말이 뭘까 on the straight away straight away straight away란 말은 직선이죠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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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에서 그럼 여기서 on the street street away street away란 말은 직선 구간에서 라는 뜻이겠죠 직선 구간에서 max는 pull이란 말은 푸시 반대말이죠 pull은 뭐야 푸시는 우리가 해서 밀다죠 밀다 pull은 잡아당기다 또는 그 우리 잡아당기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 책에서 pull은 뭐야 자동차 같은 것을 바싹 대다 옆에다 가짝 바짝 붙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 뜻이겠죠 그 다음에 쓰이는 right는 오른쪽이 아니고요 이때 right는 바로 바로란 뜻입니다 문법보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네요 바로 beside는 뭐 뭐 옆에죠 max는 바로 옆에다가 바싹 됐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누구의 바로 옆입니까 더 레이스 리더 그 레이스의 리더의 옆에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컴마가 쓰인 것은 그 그 레이스의 지금 선두인 사람과 사이먼과는 뭐야 같은 사람이라는 이걸 동격을 말합니다 동격 같은 사람입니다 그 경주의 지금 선두인 사이먼이라는 그 사람 바로 옆에다가 right beside 옆에다가 그는 바짝 댄다 차를 이란 의미가 됩니다 자 last year 작년에 사이먼 won many races 이 그 주인공인 주인공이 아니고 이 리더인 사이먼은요 win의 과거죠 won 이겼습니다 우승했었습니다 그러나 max의 b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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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결과죠 max의 최고의 결과는 in the always 하나의 경주에서의 결과는 was coming was coming in fifth place 여기도 지금 여긴 전부 다 문장이 다 그거네요 수고 형태로 많이 나와있네요 일단 봅시다 이때 이때의 coming의 뜻은 지금 그의 경주에서의 결과는 들어오는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상하죠 이때의 coming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입니다 뭐뭐하는 겉 어떤 기라고 쓰이는 동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자는 말이 안 돼요 왜? 문장의 주어가 그의 최고의 결과가 경주에서의 결과는 come fifth place the fifth place 라는 말은 다섯 번째 장소 라는 말인데 이게 5등입니다 5등 5등이 5등에 들어오는 것 5등이 되는 것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로 쓰이고 이때의 coming은 to come으로 바꿔도 같은 뜻이 되겠죠 동명사와 to come으로 바꿔도 같은 뜻이 되겠죠 5등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최고의 기록은 5등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오는 것이었다 그 다음 this time 이번에는 he has a chance 그는 기회가 있다 자 뭐 할 기회 to finish second 2등으로 끝마칠 이때는요 to finish 가 앞에 있는 chance란 명사를 꾸며주죠 뭐 뭐 할 기회입니다 ㄹ로 끝나고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을 때 이 to finish는 투구정사는 그렇죠 형용사용법이죠 형용사 2등으로 finish second 2등으로 끝마칠 기회를 갖게 된다 but 그러나 he isn't going to be satisfied with 자 여기서 중요한 거 be satisfied with 이건 수동 우리 외워야죠 ~~에 만족하다 하다 하다라는 우리 그 수거에요 be satisfied 반드시 with 를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isn't going to 는 우리가 알고는 뭡니까 be going to 그죠 자 뭐 같은 뜻 뭔뭐 할 것이다는 일과 같은 뜻이지 단지 not이 들어갔죠 그는 만족하지 않을 거다 무엇에 그 second place 2등이라는 것에 2등에 만족하지 않을 거다 today 오늘은 자 그러니까 1등도 하겠다는 뜻이지 이제 더 윈을 그 승자는 get to meet the world famous racer lj richard 자 이때에 어 get 쓰는 자 이거 하나 적어놓고 여기다가 요 부분 지금 다리가 조금 애매하니까 우리 아래다 적을게요 이렇게 영어에서 get 다음에 2 뒤에 동사원형이 쓰이게 되면 이것은 동사원형 경력하게 대단하는 뜻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더 문장 내용 보면 winner 승자는 get to meet 만나게 된다 또 만날 수 있다 만나게 된다 만날 수 있다 다녔겠다 있다죠 누구를 the world 세계에 유명한 자 경주 아 그 경주자인 경주 선수인 lg 리차드 를 히더 승원 그는 원치 있다가 순통은 도원 잡는다 뭐 하는 것을 미스 놓치는 것을 된 것이라 해서 됐기 때문에 투구정사의 명사 자 그럼 두번째 미스는 놓치다 라는 뜻이죠 자 그 기회를 놓치기를 원치 않는다 이때 희는 누굽니까 사이먼이 아니고 맥스죠 맥스 맥스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기회에 그 다음에 만날 기회죠 앞에 있는 투구정사를 수식하고 뜻은 만날 리울로 끝난다 명사가 앞에 있다 이 때 쓰이는 투구정사도 형용사죠 그의 로우 모델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 이 맥스에 지금 상황이에요 자 이게 보면 일이고 정리 잘 해주세요 좀 복잡하죠 지금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부분들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다 외웠으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해도 되고 여기가 주로 문법보다는 단어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들 낯선 단어들이 많아요 경주와 관련돼서 좀 쓰여서 그런지 몰라도 자 이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